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와 수교 75주년을 맞은 필리핀과 우정비행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소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1일 원주공항에서 이틀간 싱가포르를 향해 이륙합니다.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과 필리핀 클락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에는 블랙이글스 조종사 12명을 포함해 정비와 행사지원위원 등 모두 110여 명이 참가하며 T-50 비항공기 9대와 C-130 수송기 3대가 투입됩니다. 비행팀은 22개의 고난도 공중기동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의 외교사절로서 싱가포르와 필리핀 공군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산항공기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에어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해서 이 부분에 뛰어난 능력 그리고 팀워크를 전세계에 보여주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필리핀 에어쇼에서는 10년 전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국산항공기 F-A-50PH를 도입한 필리핀 공군과 함께 우정 비행을 선보이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와 수교 75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계획된 이번 우정 비행은 6.25 전쟁 당시 7천여 명의 장병을 가장 먼저 파병한 필리핀과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영수 공구참모총장은 6일 원주기지를 방문해 에어쇼 임무 완수 결의식을 주관하고 참가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이 총장은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